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 박보호, 한이 이기는 방법, 아주 빠르게 이기는 방법, 상대방 눈 한번 깜짝하면 끝나버리는 수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차장을 쳐야 되겠죠? 자, 이때 여기서 뭐 요렇게 들어가면서, 아 이거는 말이 안되고요. 요렇게? 여기 붙는다? 아, 이게 막아있네요. 아, 이것도 안됩니다. 그럼 다시 장군 치고, 차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포를 잡아가지고, 예, 이거 안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장군 치고, 이거 먹으면 안됩니다. 이 차가 어디로 가느냐? 가운데 폭도로 가면, 끝났죠? 둘 게 없어요. 상대방이, 이거는 후다닥, 장군, 장군. 눈 한번 깜짝하니까 끝나버렸죠? 이렇게 해서 한이 빠르게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